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와 14장 6절에서 15절 그리고 민숙이 14장 24절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갈레베의 말씀입니다 함께 갈레베의 심정으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가래에 있는 여우수와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레비 여우수와에게 말하되 여우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우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우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우와께 충성하였은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우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 거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우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수협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이 계시는 곳에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오늘 이 성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함이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주인공 대본 적이 있으세요? 리더자, 반장, 회장 근데 한 번도 그거 못해본 분 계십니까? 또 저처럼 인생의 한 획을 긋고 새출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맘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갈렙으로 가는데 만나면 가고 싶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아직 안 늙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끼리 고난끼리고 닥친 문제가 정말 커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결단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을 토파 보겠습니다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본받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모두 갈렙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도전이 일어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인공 갈렙이 가장 소중하게 어겼던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갈렙을 어떻게 보셨기에 영적인 성질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갈렙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는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정말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요호수아 14장 5절은 갈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제가 찾아보니까요 갈렙 앞에는 언제나 그니스 사람 아니면 여분의 아들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아마 성경을 쓴 저자는 의도가 있게 글을 쓴 듯합니다 거의 대부분 갈렙의 이름 앞에 왜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라고 적었을까요 갈렙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그니스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또 유다지파와 합류되었는지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유다지파 근처에 살고 있다가 그니스족 일부가 휩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을 거라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 각 지파 중에서 수장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여분의 아들 유다지파 여분의 아들 갈렙이 호명됩니다 어떻게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갈렙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믿고 따라 나왔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갈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건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들을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자신의 백성들을 활과 창으로부터 보호하고 기근과 가난으로부터 그리고 불가능으로부터 친히 지키시는 것을 목도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갈렙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강야해서 직접 보았소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렙의 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직접 하시고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또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들을 너무나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신 요아 하나님은 정말로 이들만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금방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런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저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방인 갈렙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 갈렙에게 이런 책망을 또 받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모를 수 있어? 이곳 가데스바네아에서 출애굽에서 가데스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지난 남들 동안 항상 당신들의 요아 하나님은 당신들의 신은 당신들을 돌보았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소 하나님은 이 백성이 갈 길을 먼저 아시고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방인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 우리가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많은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난한 정복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애굽이 좋은데 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러시느냐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그 땅 그 땅을 한 사람도 볼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원망은 공동체를 송돌이체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가장 많은 말을 듣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은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불신앙의 말인 줄 아십니까? 오늘부터 딱 그쳐야 합니다 이것은 축복을 멀리 보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축복을 이방인인 갈레베에게 넘겨버립니다 네가 가져 네가 이 땅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다만 여분 내의 아들 갈레베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갈레베 신앙을 극찬하시며 그가 정성을 기울여 나 주를 따랐다 라고 말합니다 정성을 기울이다는 말 우리 흔히 잘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따른 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요 전적으로 따르다 정성을 기울여 나를 따르다 라는 말은 말레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말레는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는 뜻이고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레베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온전히 만족시켰던 사람입니다 갈레베이 이렇게 주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말레는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에 가득 찰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때 말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른 자에게 주어집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따른 자가 가질 축복이 말레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기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제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족시킬지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꼭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너는 나의 충성되고 나를 전적으로 따른 나의 종이다 이 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점에서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사단은 나의 사역에서 교묘히 파고 들어옵니다 상담이 성공하면 전 만족합니다 상담이 실패하면 저는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잘못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제가 마스크를 쓰는 우리 성도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분은 정말 힘들어서 오셨을 텐데 제가 그분을 몰라봐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그분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누구에게인가 무시당할 때 어떨 때는 상담이 드랍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안 오시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제가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아 너 왜 이래 상담사가 이러면 돼 목사가 그러면 돼 이렇게 나를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시죠 갈렙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자신의 마음이 흡족하고 가득 찼다는 표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른 갈렙에게 그가 정성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갈렙과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갈렙의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많이 연구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낀 이방인 그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쉽게 이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오는 백성들인데 쉽게 합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술수가 없는 사람이고 간교함이 없는 사람이고 누구에게 아부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갈렙이 하는 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갈렙은 이 공동체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좀 아부 섞인 말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는 갈렙의 이런 인품을 보고 유다지파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긍정적 에너지가 넘칩니다 긍정적 에너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갈렙 열두지파를 대표하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갈렙 우리가 범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모세는 요호수아를 수장으로 세우고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지시합니다 민숙이 13장 17절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갯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업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말을 정확히 듣습니다 갈렙은 모세의 지시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눈은 리더자의 지시가 어떤 지시인지 알았기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봤습니다 긍정의 눈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가능성과 장점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힘이 커서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안학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키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온 포도송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 1학교때 저는 언제나 생각납니다 가나안 포도송이 가나안에는 포도가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두 어른이 어깨에 메고 오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큰 포도송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비옥한 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축복의 땅의 예표입니다 축복의 땅의 예표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갖고 왔는데도 축복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갈렙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가치가 가난의 존재함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정 안에서 긍정을 찾아냅니다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존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소유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상대에게서 나쁜 점 보시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는 짓마다 이상한 짓을 해요 그리고 보기 싫어요 그런데 한번 예쁘게 봐보세요 하는 짓마다 예뻐요 사단은 우리 군중 심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데는요 어쩌면 사단의 공격이 없을 것 같은데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군중으로 집합돼서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은 군중의 집단 무의식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집단을 분리시키는 것과 두려움이에요 군중들의 심리 가운데 역사하면 두려움은 군중의 수보다 더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갈렙은 그 땅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위협을 모르시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그 말을 했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이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흐트러 놓은 그리고 함정을 파놓은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2000년 초에 안양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 수가 많아지고 교회 예배처소가 아주 적어져서 교회는 교회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땅을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부지여서 단위 목사님이 덜컥 그 부지를 사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부지가 동네 근처에 있는 부지보다 두 배가 높은 그런 값으로 사버린 겁니다 그날부터 교회 안은 일파만파 온 교회 소문으로 가득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걸 산 거야 우리의 주머니는 생각 안 한 거야 왜 그렇게 비싸게 산 거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건축위원들까지도 이 소문 안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신 건축위원장을 맡으셨던 장로님이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건축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우리도 내려놓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지를 여리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주 여름이었는데 여리고 기도를 하느라 일곱 바퀴를 돌고 너무 더워서 그 옆에 있는 공원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공원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부지 정말 좋으네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 다 쓰겠는데 아 넓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우리가 가꾸지도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오늘 교회부지 옆에 공원에 갔는데 이러이러 합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저희 남편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주에 건축위원장과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터무니없이 비싼 땅을 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 옆 공원은 우리 교회와 바로 인접해 있으니 우리가 그만한 땅을 타려면 이 돈 치러야 맞습니다 이만한 입지의 땅이니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다고 해요 그날부터 성도들의 마음 안에 불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십시일반 감당할 건축원금을 작정하셨고 주머니를 열어서 교회 건축을 완성하고 지금은 교회가 서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저희 남편이 흉을 많이 받거든요 오늘도 설교한다고 하니까 나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시더라고요 듣고 계시면 그때 우리 저희 남편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의 말 한마디는 교회를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은 언제나 그 힘을 발휘합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집단의 결집을 해체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 확산세가 빠르고 큽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퍼티려 놓고 쾌제를 부릅니다 내일 모레 우리 당회가 있을 텐데요 많은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들이 오고 갈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불평하고 화를 내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갈렙은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것을요 여러분 모세도 그 믿음 좋은 모세도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부정적인 말 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합니다 안 된다 죽을 것 같다 희망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 다 가지고 오셨죠 이런 말씀 오늘부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뚝 그치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고 있는 건지 우린 오늘 배웠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고듭니다 말이 마음 안에 싹이 트고 확고한 정신으로 전환됩니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인지되면 안 되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된다라고 말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굉장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방인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모태신앙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 나 집사 권사 목사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 자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억울하다 부당하다 소외당한다 무시받는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저는 제 입이 저절로 부정적인 언어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갈렙은 불평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부터 소외를 당했을 것이고 이방인이라고 소외를 당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었으니 부당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수장이 됩니다 믿음의 종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고 만족케 하는 자였습니다 민숙이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다 또 전적으로 나를 따른다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다 이런 칭찬 특급 칭찬 아닙니까? 왜죠? 저는 가끔 남과 다른 그런 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참 그분 앞에 서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남과 다른 마음을 가진 자의 오너의 뜻으로 보면 로하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마음입니다 남과 다른 마음은 성령이 충만한 마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마음은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이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과 다른 마음은 성실한 마음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자신의 확신에 따라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용기 있게 말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진실이면 자기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옷을 찢고 그들에게 항변하잖아요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렙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계승해야 되겠다 이 믿음을 내 자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겠다 이것이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10절 20,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요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요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45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헤맵니다 그런데 그가 생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냈다라고 말한 겁니다 생명이 유지되고 소생되었다라는 의미로 갈렙은 자기가 불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38년 동안 유리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거나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갈렙이 요단을 건널 때 나이가 78세로 추정되고 가난 전쟁 한 7년간 진행되니까 수없이 전쟁을 치른 상황입니다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85세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나이가 그런데 자기가 아직 정정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정정하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정정하다는 말은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갈렙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65세이십니까 연세가 많으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비전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대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세산해지지도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도 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권사님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이런 얘기 듣게 됩니다 85세의 나이 갈렙 그가 요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 요호수아에게 나 정정하니 나 비전이 있으니 나는 말씀을 꼭 그 약속을 꼭 성취하고 말 테니 그 산지 내게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 아시죠? 헤브론이었습니다 성소 헤브론 그곳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아직 그 땅은 안학자 손에 손에 있습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달라고 하죠? 요호수아 손에 있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아직 싸워야 되는 것인데 헤브론은 갈렙의 비전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거민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이주했던 첫 초기에 거기다 장막을 치고 그곳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삽니다 나중에 그 굴의 안에 사례를 사례의 무덤을 만듭니다 이곳은 이삭과 야곱 등 족장들의 주요 거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지였고 성서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을 가장 소중하게 읽었던 곳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은 영적인 눈이 띄인 사람입니다 그는 안학자 손이 지금 견고하게 지키고 있고 절대로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곳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헤브론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헤브론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것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헤브론을 가진 자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이방인 갈렙이 얼마나 무서운 도전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 권위에 굉장히 순복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호수아에게 영적 권위가 있으니 지금 요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호수아에게 축복해 달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요호수아가 여분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안수권은 하나님이 보유한 대위권입니다 목사님들의 축복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최종 승인을 영적 지도자 요호수아에게 받아내고야 맙니다 이 점을 성경은 요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다임 목사님이 첫 설교하실 때 유기성 단임 목사님께 겉옷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달라고 하셨다고 지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저는 저희 가문에서 처음 신앙을 믿은 사람입니다 저의 가정에서 목사는 저가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 믿었으니까요 제가 안수를 받을 때 가족들에게 승낙을 얻었습니다 엄마가 목사 돼도 되겠니? 남편에게는 여보 내가 목사해도 되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축하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누가 하라고 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하라고 하니까 정말 제게 힘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감리교단의 정령과 상관없이 우리 가문의 믿음을 계승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오늘 설교를 마치고 유기성 목사님께 블레싱 받고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보고 내일 단임 목사님 축복 받을 거니까 같이 가실 수 있냐고 했더니 저희 남편도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제가 안산광림교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제가 평신도일 때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부임하신 초기일 듯 싶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전임 단임 목사님이 가시고 새롭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부목사님 한 분이 대부도로 개척을 나가시게 되셨어요 그랬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분을 너무나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참 감사했어요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 저분하고 평생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나 봅니다 제가 말도 안 되게 60세에 신학을 졸업하고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를 불러주시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단임 목사님 부르시는 겁니다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두 발 안 보이게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갈게요 그게 시작된 게 지금부터 한 5, 6년 전 됩니다 여기서 수련목을 하고 이제 64살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64살에 안수를 받을 때 어찌 주저함이 없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65세에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2년이구나 하나님 저 2년 동안만 목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갈 곳이 없으면 어떡해요 교회에서 제게 가운을 맞춰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도망가자 여기서 안 하면 되지 뭐 전도사로 괜찮아 이렇게 도망가려고 정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 장면이 또 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대원 졸업 얼마 앞두고 저희 학교에 채풀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그날 강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대타로 오신 분이셨어요 장애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학생들에게 장애인 목회가 어떤지도 말해줘도 괜찮겠다 싶어서 채풀의 강사로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목사를 좋아할까요? 교회가 큰 교회를 단임하는 목사? 많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목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말이 그날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운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코로나 상황이어서 어떻게 안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안수도 엄청 미뤄지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 한 번도 못 입어봤습니다 65세가 돼서 그만 나가야 한다고 할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제가 제 방에 걸려있는 가운을 열어보았습니다 한 번도 입지 못한 가운 새 옷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하냐 그때 갈렙도 올라왔습니다 그래 갈렙은 85세에도 그딱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한테 그런 호기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남에 있는 우리 왕정원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포도나무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제가 마지막 설교이고 또 제가 가야 할 길에 많은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학자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긍정의 말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산지를 함께 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앞에는 엄청나게 큰 아주 굉장히 거대한 족속을 잠잠히 시키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요소와 14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전쟁도 종식시킵니다 갈렙족속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얼마 후 가난한 족속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없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은 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이 시대의 갈렙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대의 갈렙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로 살 것을 약속하는 시간 되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절대로 해부론 양보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을 양보하라고 누구도 말 못하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해도 될 것 같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성도인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학자손처럼 절대로 점령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면 나는 주님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시지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그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손 잡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민숙이 14장 24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날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불편과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편하게 하고 주님을 거역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크게 한 번 부르고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한 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크게 한 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와 14장 12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갈렙의 믿음 전수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안악사람이 많고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주님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였습니다 문제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상황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한 죄에 용서해 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한 번 더 크게 부르시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크게 한 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생각 아버지 하나님 명기의 응답을 dont과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랑 주님께서 rav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땀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땀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땀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소서 그날에 주시는